옹군 양파 파 적당한 땡기 채썰기 저게 급한 땡기를 바라보는걸 양념에 익힌 감자 양념이 고기 닭다리빵 양념에 닭다리 설탕 청양고추 마늘 계란 계란 부위 계란 물 소금 스틱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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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소금 소금 고춧가루 물 물 매운 물 마라 물 가, 이 것이 묻는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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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